화요일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권 기자, 우리 경제가 여러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 나온 지 꽤 되죠. 그런데 주요 7개국이 G7 국가에 바짝 따라가던 우리 국민소득이 최근에는 좀 뒤떨어지고 있다고요? 네, 딱 3년 전, 202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G7 가운데 7번째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살짝 1인당 국민소득이 웃돌았습니다. 한국이 드디어 G7까지 따라잡는 거냐, 당시에도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. 세계은행의 집계를 한국은행이 정리한 걸 보면 G7들과 잠깐 좁혔던 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조금 멀어지는 추세입니다. 202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,040달러로 이탈리아를 610달러 웃도는 모습이 처음 나타났다가요. 2021년에는 다시 1,020달러 뒤로 가고요.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1,710달러로 더욱 벌어진 겁니다. 이탈리아도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많았잖아요. 그런데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보다 이탈리아가 더 빠르게 회복한 건가요?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오히려 이탈리아가 그만큼 계속 부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역전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. 이탈리아는 금융위기 때 가장 크게 휘청였던 나라들 중에 하나고요. 이후로도 계속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우리나라는 반면에 신흥경제 중에서도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이탈리아와의 실질 격차를 좁혀오다가 코로나 때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타격이 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G7 중 하나를 제치는 기록을 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왜 그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뒤지기 시작했느냐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. 그 사이에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겁니다. 세계 경제 안에서 우리 위치를 볼 때는 달러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. 지난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달러 대비에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유럽의 돈, 유로화도 고물가와 경기 부진에 동시에 시달리면서 달러 대비에서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요. 우리 돈 원화만큼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을 한국이 살짝 앞질렀던 정도는 바로 되돌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사실 우리는 G7 국가 중에서 지난해에 유일하게 일본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좁혔는데요. 역시 환율 때문입니다. N화가 지금 우리 돈 원화보다 훨씬 더 기록적인 수준으로 달러보다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격차를 좁힌 것 같은 모습이 생기는 거죠. 원화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이런 지표로도 나오네요.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 이런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 돈 원화를 정말 다들 원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우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. 지금 환율에는 우리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. 또 코로나 원년에 우리보다 훨씬 크게 타격을 입었던 이탈리아가 지난해에는 우리보다 실질 성장률이 1%포인트 정도 더 앞서 이어져 있기는 합니다. 결국 G7 대부분 국가들과 우리의 국민소득 격차가 이렇게 다시 벌어지는 거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의 직면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.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로 성장세가 주요 경제 중에서도 별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대신 물가는 비교적 덜 오른 편에 속합니다.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. 그렇게 되면 똑같은 짜장면 한 그릇이 5천 원이다가 6천 원이 됐을 때 전과 똑같이 한 그릇을 팔아도 뭔가 더 판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것처럼요.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의 소득이 더 오른 것 같은 효과가 숫자상으로는 생깁니다.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와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데는 사실 그만큼 물가가 덜 올랐다는 측면도 있기는 한 겁니다.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. 올해 들어서 원화는 지난해보다 달러에 비해서 더욱 싸졌고 유로화는 다시 약간 비싸졌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소득 지표에서 G7으로부터 더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가 올해 남은 기간에 실질 성장에서 아주 크게 힘을 내야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. G7을 꼭 따라잡냐 마냐보다도 우리 경제 둘러싼 환경이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. 잘 들었습니다. 있습니다 사실입니다. 현행 G7 8 9 9 10 5 10 11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